부산시는 아동 친화도시 부산 조성 사업의 하나로 아동 권리 대변인을 신설해 오늘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마련합니다. 이번에 위촉되는 아동 권리 대변인은 학계와 복지, 법률, 의료계 분야 전문가 6명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와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동 권리 대변인은 부산시로부터 아동 참여기구에서 발굴한 아동 권리 침해 사례 안건을 전달받아 검토한 뒤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